금융당국이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확대에 제동을 걸면서 인터넷은행, 인뱅 사이에서 전월세 대출 시장이 색격전지로 떠올랐습니다. 인뱅들은 최근 연체율 급등에 따라 담보대출 확대 필요성이 커져 앞으로 시장 선점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뱅들이 전월세 대출 시장 공약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토스뱅크는 이달 초 3, 4중 마지막으로 전월세 대출 시장에 진출했고 카카오뱅크는 지난 13일 비대면 전월세 보증금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시작하며 대환 수요 잡기에 나섰습니다. K뱅크는 올 3월 청년 전세대출 상품을 내놓고 낮은 금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뱅들이 전월세 확대에 열을 올리는 데는 성장 제동 우려가 컸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가 급증하자 인뱅 주담대를 주범으로 지목했고 이후 인뱅들은 잇따라 대출 금리를 인상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전환했습니다. 여기에 인뱅들이 전월세 상품 확대에 열을 올리는 또 다른 이유는 건전성 때문. 오늘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인터넷은행 3사의 신용대출 연체율은 1.2%로 불과 2년 만에 4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토스뱅크,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순으로 연체율이 높았습니다. 은행들은 통상 연체율이 오르거나 건전성이 나빠질 때는 대출 비중을 조절하는데 그간 신용대출을 위주로 판매해온 인뱅들은 비중 조절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히 인뱅 출범 취지인 중저신용자 대출의 연체율을 보면 담보대출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인뱅 3사의 중저신용대출 연체율은 1년 전과 비교해 2.9배로 뛰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연체율 관리는 담보대출 확대이기 때문에 인뱅으로선 더 공격적으로 관련 시장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인뱅들의 출범 취지 자체가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이기 때문에 일반 시중은행들과 연체율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